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밀착해서 보여드리는 국회의 20사실. 이번 출연자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민의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인데요. 뉴스로 미리 만나보시죠. 두 번의 낙선, 8년간의 노력 끝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박범계 의원. 오랜 시간 판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는 박 의원이 법북을 벗고 국회로 입성하게 된 계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하다가 2002년 10월 18일 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지지율은 한 10%대 중반. 아무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저 혼자 힘이라도 좀 대어드리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법북을 벗고 캠프에 참여를 했죠. 공정한 사회,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택하게 된 국회의원의 길. 적폐청산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진위 논란을 두고 박범계 의원이 감사에 나섭니다. 법정에서 정호성, 김한수 전 행정관 등이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최순실의 것이다.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은 소위 신혜원 씨가 얘기하는 대선 기간 중의 것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박근혜, 최순실 간의 국가 기미를 다룬 내용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이 자리에서도 제2롯데월드 승인에 관한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2008년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1차 민간합동회를 열어서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제2롯데월드 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건축의 승인은 건축 신청과 승인, 인허가라는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신청 없으면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법사위에 있으며 힘든 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켜보고 격려해주는 국민들이 있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박범계 의원. 최근에는 대전, 광주,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돌며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분권, 적폐청산에 관한 정치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분권연대가 마련한 박범계 의원 초청 강연회.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촛불 민주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철저하게 청산을 하는 동시에 하나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분권입니다. 지방분권.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국민들에게, 우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 4대 자치입법 행정 복지 재정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얘기했습니다.